얘 어떡해. 우식이가 할 거야. 어, 그거 거기다 또 오빠가 해줄게. 우식 오빠가 해줄게. 네. 우식이 오빠인데 그거 주면 돼. 우식이 오빠가 해주는 거야. 아이, 그럼. 왜? 아냐, 아냐, 아냐. 벌, 벌, 벌. 양념장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지, 가린이? 어장님이? 어촌 개장님. 어촌 개장님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겹살이랑 누군지 다 같이 먹으라고. 소희야, 그것 좀 해주면 안 돼? 올리브 오일이랑. 아, 이거 가리비비 이렇게 사는 거. 우리 그때 먹었던 거 기억나? 어, 어떻게 먹는데. 그냥 올리브 오일 해서 그냥. 아, 올리브 오일에. 일단 가리비 갖고 갈게. 근데 오늘 어떻게, 뭘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그겠지? 근데 나는 이 소스 작죠. 아냐, 아냐, 맛있을 거야. 예전에 언니랑 조개구이를 먹을 간주 있거든? 아, 진짜? 응, 그 집에서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의 소스를 해주긴 했었어. 뭔지 모르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여기가 통추가 없어가지고. 된 거 같아. 어디야? 어머. 우식이 오빠 해줄 거잖아. 가만히 있어봐. 어, 소희야 너 벌레 안 무서워하는구나? 아니, 너 뭐 갔어? 대박, 빨리. 고마워해줄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게 아닌데? 우식아, 괜찮지? 응, 응, 응. 나 한번 심폐소생을 해볼게. 우리 그럼 여기 이렇게 앉을까? 그냥? 테이프 말고? 바로 바로 끓고서 먹게. 오빠, 난 그럼 버터만 갖고 온다. 네, 버터. 이거에 소금치 있는 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올려볼까, 몇 개만? 한 두 개만 올려볼까? 어우, 잘 붙었다. 좋아, 좋아. 누가 이불 먼저 버릴 것인가요? 그거 뭐, 모자 이런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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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여기다 놓으면 돼? 거기다 놓으면 돼. 하나는 좀 단 거, 하나는 안 놓은 거. 단 거를 우식해주면 되겠다. 뭔가 나만 빼고 파티하는 거 같네? 좋아, 갑니다. 어우, 예쁘다. 시합 중이야. 왜? 왜? 다물었어, 아이가? 이렇게 깨끗해. 누나도 물어. 똑같이 갚아줘, 씨. 물어, 물어.